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크래치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스크래치를 여는 법 그리고 스크래치로 작업한 것을 저장하는 것까지 살펴봤으니까 이제 재미없는 건 다 끝났어요. 이제부터 재미있는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할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그림들을 가져와서 재미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스크래치 화면으로 들어왔고요. 우리가 이전에 작업했던 그 에디터죠. 자 여기서 여기 보면 고양이가 있어요. 근데 고양이도 좋지만 고양이 말고 다른 그림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새로운 스프라이트라고 적혀있는 건 옆에 하나, 둘, 셋, 넷 개의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버튼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이 하얀색 화면에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그림을 위치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저장소에서 스프라이트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저 버튼을 한번 클릭해봅시다. 자 클릭해볼게요. 그러면 뭐 재미있게 생긴 그림들이 엄청 많이 있죠. 자 여기 있는 이 그림들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쉽도록 스프라이트, 스크래치에서 여러분들에게 기본으로 제공하는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들을 여러 개 가져다 써서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원하는 거 아무거나 가져오시면 됩니다. 뭐로 할까요? 저는 여기 있는 이 재미있게 생긴 곰돌이, 곰돌이를 가져와 볼게요. 자 선택을 하면 이렇게 선택된 캐릭터가 강조 표시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선택한 곰이 이 스크래치 위로 짠 하고 나타났네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곰을 다른 곳으로 옮겨보고 싶으면 마우스를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 보면 곰을 이리저리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 갖다 놓고 왼쪽 버튼에 누르고 있었던 손을 떼면 이곳에 딱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얘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용어 하나를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자 용어는 말의 뜻이라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이 곰돌이 하나 그리고 여기 있는 고양이 하나 이것들을 각각 뭐라고 하냐면 스프라이트 이건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예요. 영어로는 sprit 라고 쓰는데 몰라도 됩니다. 그냥 스프라이트 한국어로 스프라이트 라고 제가 하면 물론 영어이긴 하죠. 여러분은 sprit 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각각의 그림들이 sprit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만든 이 에디터에는 하나, 두 개의 sprit 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스프라이트를 하나만 더 갖다 놔 볼까요? 자 여기서 다시 아까처럼 여기 있는 이것을 클릭하고 이 중에서 적당한 거 강아지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방금 제가 선택한 강아지가 이 에디터에 나타났습니다. 그럼 현재 몇 개의 sprit 가 있나요? 세 개의 sprit 가 생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무대라는 것이 있어요. 이 무대라는 것은 배경입니다. 자 여기 앞에 재미있는 모양의 이 세 개의 sprit 가 있는데요. 뒤쪽에는 어때요?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이 뒤쪽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얀색이죠? 심심한 심심한 하얀색인데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떤 그림으로 채울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는 제가 하는 걸 보면 압니다. 자 여기 무대라고 적혀있는 것 밑에 보시면 새로운 배경이라고 적혀있고 버튼이 하나, 둘, 셋, 넷 개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저장소에서 배경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죠? 이 중에서 아무거나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아까는 하얀색 배경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예 뒤에 멋있는 이미지가 생겼죠? 얘가 떠있으니까 밑으로 좀 내려서 떠있는 것 같은 느낌을 없앴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좀 더 뭔가 현실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이 뒤에 있는 배경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 적혀있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무대죠. 무대 이 뒤에 있는 배경이 무대 앞에 있는 이 각각의 캐릭터들이 바로 스프라이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알아야 될 거는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그럼 이제부터 뭘 하면 되냐면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자 여기 스크래치에 보면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을 이것저것 가져와 보는 거예요. 이것도 가져와 보고 이것도 가져와 보고 근데 가져왔는데 아 이거는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마우스 포인트를 여러분이 삭제하고 싶은 스프라이트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삭제라는 것이 나와요. 자 삭제를 선택하면 없어지죠. 원하지 않는 건 이렇게 삭제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배경도 이것저것 바꿔보면서 이런 배경에는 어떤 스프라이트가 있으면 좋을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뭐가 좋을까요? 마귀야. 마귀? 마아녀. 예 마녀. 뭔가 좀 잘 어울리죠?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그림들을 이렇게 이렇게 배치해서 여러분들이 재밌는 상황들을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을 좀 충분히 많이 해보시고 그리고 다음 수업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밌게 이것저것 한번 해보세요. 이것저것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데요. 눈치만 해보세요.